형 한대 아 그래요? 아 오케이 3명이다 좋네 아니 뭐 약간 그거야 그 뭐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너네 형을?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만능 보석홈이었나? 와우에서 그 자색보석홈 자색보석홈 어 뭐 홈인데 그게? 다색보석홈 다기능 멤버 어 그러니까 약간 와일드카드 느낌이야 아 좋다 협박 안했어요 형 바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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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물어보고 안 바쁘대 그래서 티아라실? 그러니까 티알? 왜? 사람없어? 어 없음 그래서 온대 오시면은 간단하게 게임 설명부터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나 미션에 뱀한테 쥐 먹이주기 이런거 왔거든요 지금 시야에 나 근데 오늘 배 아픔 이슈 아 오케이 자주 그랬죠 너 피어날 때 2분의 1 확률로 항상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맨날 아꺼 아 오늘은 매 많이 아프면은 뱀한테 먹히면 돼요 아 빨리 죽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뭐하니 아 뱀 기포 태울 수 있는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꿀같은 주말밤 11시 PR 이거 부탁합니다 하다 저거 이거 칠라고요 크로마 아 저 다리 보이시죠 여러분 아 깃발이라 깃발 뭐? 깃발이잖아 깃발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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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 뱃기 같애 뱃기 뱃기 네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치다 줘 하하하하 아 실제로 본 사람 중에서 다리 보고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서 있는 거지 싶은 사람이 딱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이 서세봄님이고 한 명이 김나성이야 아 세봄님도 많이 말랐구나 세봄님 엄청 말랐어 미션이 잘라서 안 보인다 곰은 쥐를 찢어 곰은 못 이기긴 하지 곰은 못 이기긴 하지 뭐라고 아이자 기장님 아예 30개 정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세봄님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나성은 운동을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사실 세봄님 본인 PT 받으러 갑 진짜 나성이 나중에 저 PT 받으러 가요 라고 하면 나 진짜 PT 1년치 돈 대줄 그럴 의향이 있어 나 PT 받을래요 진짜? 네 1년 동안 꾸준하게 받아야됨 그 저 아는 친구가 저거 PT 그거 하는데 그냥 입만 맞추고 PT 비싸던데 나 20회 찍었더니 한 200 나오던데 와 한 번 할 때 완전 비싼데 15만원 넘게 하는데 8만원 9만원 정도 받던데 보통 아 대돈님한테 하려고? 아니요 아니요 진짜 친구 중에 있어 아 아 그걸로 몰래 가성이 간다고? PT를 처음에 운동하려면 받긴 받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운동하는 방법을 좀 배우면 좋으니까 아싸리 모르면 하는 게 괜히 못 맞출 수 있어서 백끼리는 키퍼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GM입니다 여기는 GM G 아 M G G G마스터 G마스터 멤버 나도 멤버 이거 해놔야지 에이오 목사 김가성 키퍼는 콜오버크툴루의 약간 저작권적인 느낌이라 응 음 속이 쓰레기야 내가 우선 우선 트게더는 여기까지 했구요 까비 멤버가 라성 가성 몇 각 우와 게임 플레이를 제의했었다 히토미 킹님 아저씨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디만 안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히토미 킹님 테일즈샵 신작? 피아노와 플루트와 유룡에 대한 이야기? 뭐야 가성님 오시면 시작하면 될 듯 미스테리 아 테일즈샵이야? 네 테일즈샵은 일본에서 해야 돼 히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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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 키퍼 쪽에는 나 요새 그거야 성학서를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악하다는 걸 느꼈어 왜? 응? 네 왜? 왜 응? 어쨌든 악해요 어쨌든 악해요 딱 맞게 없네? 인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리니지 같은 게 나온 거 아닐까? 야 도쿄게임쇼 내일 오후에 리니지 발표한다는데 음 재밌겠다 아 도쿄게임쇼 그거 코스트리밍이 가능한 건가 우린 모두 피에 굶주렸다 근데 뭐 예전에 나는 호락 안 맞고 그냥 반다이 거 봤는데 딱히 근데 그거를 아 뭐 맞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맞겠어 그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DMCA 때문에 응 맞네 코스트리밍을 한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봤는데 뭐 딱히 무리는 없었다 그랬는데 걔는 이제 코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뭐 전용으로 이제 그 DMCA 없는 스위치만의 뭐 다시보기 채널 파준다던가 예전엔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응 TGS 말고 뭐 딴 거 했었는데 거기는 아예 저작권 관련된 음악들을 다 뺀 그런 버전으로 음악 뺀 거 버전 보고 같이 봤던 거 있잖아 저번에 응 셋이서 백각다이스 배틀에서 이긴 사람 만원 응 셋이 백각다이스 해서 이긴 사람 만원이래 뭐라구요 셋이서 백각돌려서 이긴 사람 만원 어 히토미킹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돌인다 봐봐 이기면은 낮아야 돼 높아야 돼 높아 높은 거 말하는 거죠 하이야 하이로우 형은 형 방송을 안 켰어 형 방송을 안 켰어 어 늦었 늦었으니까 안 돼 로우 로우 확인 로우 로우라고? 오케이 TBC 기준으로 로 갑니다 응 하나 둘 셋 아 미쳤나봐 미친 나 82 나 96이야 나 아직 안 불렸는데 잠깐만 야 솔직히 제발 제발 92 86? 92 86? 92 86? 82 82 92 86 아 그 뜰 리가 없어 대발 아무 생각 없이 돌려야 돼 혹시 뭐니까 눈은 감자 대발 다이스야 방송하라 아 뭐야 개노점이야 펀블이 왜 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잠깐 역가님 방송 들어가서 그 도배해야겠다 뭘 도배해요 아이고 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히토미킹님 만원은 감사합니다 만원빵 좋네 해피해피 행복하다 행복해 그리고 혹시 그거 있어요? 그 시트? 아 캐릭터 시트요 맞아 랭크 이거 내가 저 Together 글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아 세계관이랑 간단하게 설명 같은 게 있는 글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 디스코드 올려놓지 않았나요 근데? 아 있어 핸드아웃 여기 음성채널 바로 위에 있는 핸드아웃 여기에 뭐가 있거든 아 저 Together 마우스가드 이모저모 라는 글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핸드아웃이랑 다 있어요 아 이번 시나리오에서 생존하기 마우스가드 이모저모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여기 미션이 있어도 이 마우스가드 신념의 반에서까지 살아남진 않을게요 어쨌든 바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신념 따라가야지 거기에 이건데 신념이 뭐 다 죽이고 혼자 살기면 더 혼자 살아야지 아니지 아 신념마다 아직 안 만들었지 아직 안 만들었어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거 해놓으면 되는 거 아냐? 그러면 이제 다 죽이고 혼자 살면 돼 캐릭터 이미지 메이커도 있네 이건 뭐야 A wish for the dying 아 이거는 시나리오구나 뒤통실 빼놓고 싶은데 세계관 좀 가성님은 안키시나보네 물복 오류 수정 페이지는 또 뭐야 게이송은 방송 안키는 건가? 오늘 마우스가드는 게이송 진짜 대활약할 것 같은데 형이 동물 할 때는 또 응 에찍다이스키 에찍 에찍 에잉 에잉 이게 이게 수정된 부분이구나 야 근데 캐릭터 만든 것도 좀 빡세겠다 이거 캐릭터 만드는 것도 꽤 오래 걸리는 편인데 막상 게임 해보면은 게임은 단순해요 어 캐릭터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근데 재밌어 장애 optimism 자상运 언제 오시지? 에이스를 간단하게 설명은 좀 들어야 돼서 응 맞아 아 아래 거는 굳이 읽을 거 없고 위에 속에 도리 설정 뭐 이런 거만 좀 보면 돼 지도 하나만 띄워 놓고 스윙 갤러리네 그 네 g 이번 시나리오에서 생존하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들 살면 얼마 줘요? 나 만원 살면 만원이야? 나 죽이면 만원인데? 죽여 씨발 야 그냥 한켜봐 두 명이 살면 2만원이 들어오고 두 명이 죽으면 만원만 들어오는 거야 불쩍 하나가 죽으면 손해 아니야? 불쩍 하나가 죽으면 손해 그러네?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송 안 키세요? 아 저 오늘은 강킥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스토리를 읽고 있을 게 아니잖아 어 그냥 세계관 정도만 보면 되는데 그것도 다 아마 어느 정도 설명해 줄 거야 설명해 드릴게요 세계관 같은 거는 그럼 저만 만들면 돼요 캐릭터? 다 같이 만들어야 돼요 세 명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에잉? 독 타도? 이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트랑 이 이미지 만든 것만 하자 뭐야 이거 노는 보시오 이게 플레이 플레이 번역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플레이 버튼 토ста Uh 두 분 나성님이랑 가성님, 젬뽕선을 켜보시겠어요? 이러면 아예 캠을 내리고 마우스 가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도가 있어요 지도 지도 파일은 내가 지도 파일이 있을텐데 지도에 따라서 플레이 자체가 여기에 케이먼이라는 데가 메인도시고 여기부터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핸드하우스 올렸어요 링크 봤어 봤어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장비 카드 같은 것도 다 있어요 오프라인용이고 전투에 사용되는 용도로 원래 액션 카드도 존재하는데 이번 온라인이니까 액션 카드 이거 관련해서는 발등이 열리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뭐라는 게 이거 또 또 또 히히히 나성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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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깡이 아 누군가였네 무슨 사람이야 근데 둘이 사귀는 거 맞아? 엥? 누가요? 너랑 통깡이 님이랑 왜요? 뭐? 아 아니였어? 뭐 엥? 엥? 아니 통깡이 님 이상형이 너 같은 형이라며 엥? 언제? 언제 그랬어? 아니였어? 에이뻐 사랑하세요 아니 유튜브를 요새 안 봐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나만 진심이야 이러잖아요 저분 아니 축하해 아니 뭐야 이게 잠깐만 엥? 나쁜 남자 진짜 나쁜 남자가 아니라 이거는 어? 언제 그랬어? 아니 뭐지? 또 이 시발 이상한 썸네일로 정공한 거 아니야? 막 그 막 그 막 이상한 썸네일로 정공한 거 아니야? 나 막 개목걸이 차고 있고 줄 이어져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개목걸이 아 그런 거 좋아해? 아 그런 거 좋아한 게 아니고 왠지 그랬을 거 같은 느낌 이리로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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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아닌데? 엥? 뭐겠어 임마? 엥? 이거 아니엥?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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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중 준비중 준비중이지라 엥? 비중 없어 없어 썸네일 슬슬 또 메워지네 어질어질하다 강류성 또 썸네일에서 메워지네 내 썸네일 보지마래 정지 펀치 정지 펀치 빨딱 딸 뭐여? 빨딱 빨간 딱지 아 빨딱 사능유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정지가 아니라 삭제됐었지 유튜브의 재림여수 유튜브에서 그게 아니구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땡큐 설명 들어가면 될까요? 어 잠깐만요 좋아 이제 풀집중 게임이 여러개네 가성 2차 하나 예? 아 지금 설명드려도 되네 아 잠깐만 나 이것만 치고요 오케이? 뭘 친다고? 지금 밀리바니 이벤트하고 아 오케이 게임은 시작도 안했는데 너무 맵다 시로님 11개월구도 감삼나 고맙습니다 이런 맛이지 땡큐 지도를 누르면 뭐 나오나? 아 아니더라고 거기에 실시간으로 그림 같은 거 그려가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아 이거 좀 감이 안 잡히네 이거는 또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마우스 가드가 다른 게임이랑 많이 다른 게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캐릭터 배경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바뀌어요 네 그거를 실시간으로 제가 조절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 이거 난이도가 좀 있는 음 DLPG네 그럼 플레이어는 사실 즐기면 되는데 GM이 좀 고생을 많이 하는 느낌이죠 우리가 개소리를 하면 그 개소리에 맞춰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음 그러니까 COC는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진행하면은 다음 걸로 진행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얘는 그냥 길을 가다 뱀을 만났는데 그 뱀을 그냥 피해가지고 공격을 해도 되고 마음대로 마크 쳐도 돼요 음 아 잠깐만 그럼 독타가 캐릭터 만든다는 건 독타 죽어서 그런 거야 뭐야? 아니요 시나리오가 달라요 캐시라니오라서 아 예 시나리오별로 캐릭터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배경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 임무 중이라서 거기서 아 임무 중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를 만들다 보면 방금 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어 만들다 보면 신경을 보낸 거네 말 그대로 그죠 음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 쥐잖아요 네 네 쥐는 곰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곰을 만나면 죽어야 돼요 변두판정이 아니고 죽어 응 보조판정 같은 거 굴려서 신화생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못 이겨요 아 신화생물보다 더 세네 체력이 없어요 아예 곰 같은 건 못 이겨요 아니 곰 그치 곰은 찐지 뭐 도망을 치려면 도망을 치겠는데 도망을 실패하면 얄짤 없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없어릴 수도 있어요 곰 같은 걸 만나면 마을이? 네 그 곰이 왜 나와 갑자기 이거는 어쨌거나 지성을 가진 게 쥐밖에 없고 덩치는 쥔인데 머리만 좋은 거예요 그냥 아하 아하 숲이니까 곰이 살겠죠 나도 치아 coc의 닌자 같은 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닌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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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야야 이제 까마귀를 만났을 때는 까마귀를 쫓아냈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음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쥐니까 응 쥐니까 나는 쥐다 쥐라는 걸 잘 생각해요 이게 뭔 소리냐 굉장히 자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시에 페럴티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당장 시나리오에선 빠지겠지만 그 캐릭터 스테이터스를 연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게임 내에 존재해요 그래서 죽어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점 꽤 자주 죽기도 한다는 점 곰이 꽤 많이 나와 쥐가 한번 새끼치면은 엄청 많이 낳지 한번 동일 시나리오에 가령 뭐 이제 뭐라그러지 가령 이제 구웬돌린이란 여왕이 있어요 여기 세계관 자체가 임무를 진행하다 누가 죽었잖아요 거기서 임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라는 상태로 그걸 보내주면 되는 거죠 결국 말하기 나름인 거죠 신병이 또 왔구나 하면서 갑자기 또 등장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적어도 이번 CRPG에서는 마우스 가드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의 적입니다 그렇겠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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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색을 드러냈군 여러분의 일방적인 가이드가 아니라 이번엔 여러분의 주적이에요 김만백 네이놈 이런 짓을 하고서 니놈이 두 발 뻗고 잘 줄 알았더냐 네이놈 김만백 유저 적대적 플레이가 나올 건데 이것도 뭐 다이스 하기 나름이고 너무 생각없이 다 죽인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가장한 갈등을 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건 아니지 뭐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마우스 가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나머지는 캐릭터를 만들면서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귀여워? 잠시만요 아르카노 승인이지 고양이는 쥐를 찢어요 고양이 아이고 여깄다 자연의 질서표 자연의 질서표 자연의 질서표 덤비면 뒤지는 것들 흑곰 자연의 질서표 네 자연의 질서표라 그래서 코러버크 툴로도 신화생물 등급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덤비면 뒤지는 애들 뭐 곰 쥐가 쥐가 여기 맨 밑에서 세 번째 그게 어디 있지? 그거를 여기는 못보도 지금 여가가 책으로 가지고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쥐보다 약한 애들 벌레 작은 뱀 작은 물풍 뱀고기 올챙이 이런거 진짜 완전 그거네 먹이사슬 최하위 그래서 이제 자기 장비 같은게 있는거죠 돌팔매 같은거 도망을 안받은거 힌트있어 오케이 오케이 신경 모집을 해봅시다 신경 모집 들어갑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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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만성나신 다음에 시트를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이유가 시나리오 진행할 때 시트에 있는 여러가지 설정 같은게 되게 중요하게 적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시트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직접 지퍼링하고 가성용 시트는 제가 이제 꺼내가지고 저기 화면에 띄워놓을게요 아 시트와의 달라요 똑같아요 마지막에 작성하고 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난 작성 중이긴 한데 일단 일단 여기 올릴게 오케이 그냥 올리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저거 확인할게요 디스컷 올려주시면 지금 적어도 돼? 적어도 돼? 네? 이름? 아 이거 이름 얘기해도 돼요? 이름 놀라 웃기네 이름 왜요? 이름은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로지텍이 뭐예요? 로지텍 로지텍 G903 로지텍 G903 내가 끄는 라우스 이름거든? 로지텍 G903 로지텍 G903 로지텍 이름 쥐갈공명 고양 청구에 로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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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밍 마우스네 로지텍 나는 저거임 쥐갈공명임 쥐갈공명 쥐갈공명 이렇게 보기엔 되게 재미없다 아니야 나 원래 나 우맛다치 로지텍 로지텍 너무 강한데? 우맛다치였어 원래 스키다치 어? 우리 어머니 이름이 스키다치고 아버지 성함이 키미다치였어 어? 보이스가 작다 잘 안들린다 다시 작아졌어 응 작아졌어 그래? 이게 왜이러나 게임을 잘하는 쥐네 왜이러나 잠을 많이 자는 쥐라 그래서 뭐? 무슨말을 하려는거야 어? 자 자 자는 쥐 어때요? 자랑 자랑 잠이랑 둘 다 문제되는데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나 예전에서 어? 드립치려고 그 말했는데 그건 진짜 아니야 그거야 그 말은 난 하려고 하지 않았어 진짜 근데 채팅창에 그 말이 도배된거 보고 취급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또 했지? 아니 미안합니다 내 아이디어는 딱 여기까지인가 미안합니다 아 나 하라고? 아니 그 이름 이름 정하셨어요? 에? 이름 정하셨어요 이름? 아 아 아 뭘로 하지? 이거 약간 이름 어질어질하게 만들어도 돼요 받은 이름 다 개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얼마전에 갱얼지도 있었어요 갱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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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님은 G포스 하셈 아 G포스 형 G포스 G포스 아 G포스 아 안 되나? 아 똑같이 한 번 문제가 되나? 아니 G포스 하면 되지 그냥 G포스 G포스 아니잖아 G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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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겨울쌈지 겨울쌈지료 기관 기관단 아 있어? 우지 뭐 이런 것도 괜찮겠다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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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형은 좌지 아 죄송합니다 우지 야 야 야 조용히 아쉽다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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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지 우지 되지만 자 이거지 좌지 우지 하지 말자 아 근데 이름에 어떻게든 쥐를 넣고싶어해 그게 맞지 근데 다 쥐를 넣고싶어 사실 그 시나리오에 나와있는 뭐지 초기에 써있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쟤네 중엔 이름에 쥐가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일단 쥐부터 그냥 그맨 돌리는데 슬론, 슬론, 콩, 카일, 나나니아 이런건데 허벅쥐 어때? 허벅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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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쥐 찌쥐 찌쥐를 찌쥐 원래 이름 짓는게 제일 재밌는 게임이긴 해 찌쥐해야겠다 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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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토리를 과거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탈주병 해가지고 이따쥐 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따쥐 이것도 괜찮네 이따쥐 이따쥐 고명이 쥐 이름 버러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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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명 버러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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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얘 부모님은 뭔 생각으로 이따 이름을 지었을까 꼬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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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이름은 그러면 뜯쥐 뭐 이런거 해야지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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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쥐 찌쥐 부모님 뜯쥐 왜 그게 뜯쥐야 아아아아 보는 사람을 찢어 뜯어 뜯어 에 번쥐 тр Sovietуй mujer 에바에 타라 신쥐 ㅋㅋㅋㅋ 컬 sabes 이카리 신쥐 에바에 타라 신쥐 치리고 엑 짐꺼 한번 해보자마 헤헤 열엿 재미있는거 많네 아 그거 괜찮다 신천쥐 해줄 하하하 비타 他 이걸로 간다 괜찮네 신천지로 간다 신천지 괜찮네 죽어도 전혀 아무.. 그게 없을 것 같아 대민들 같고 개웃기네 항상 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만화 이런 데서 보면은 아포칼립스 세계반인데 거기서 막 동물 같은 거 있어가지고 제가 뭐 하나님의 뜻으로 뭐 교화해보겠어 뭐 대화해보겠어 하다가 이제 죽는 약간 그런 역할 죽는 기사단에 걸맞는 이름이 없어? 아무도 없어 기사단에 걸맞는 이름이 없어? 아무도 없어 기사단에 걸맞는 이름이 없어? 아무도 없어 괜찮네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주대원들의 모험 그래서 게이송원 이름 어떻게 할 거예요? 스컬쥐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스컬쥐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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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카리 신쥐 저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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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저거 저쥐 고든 램쥐 고든 고든 램쥐 좋다 램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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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 고쥐 저탄 고쥐 저탄 고쥐 고든 램쥐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 고든 램쥐 그냥 굉장히 어감상 고든 램쥐 램쥐 중목에 하얘져서 무섭다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익숙해지십쇼 익숙해지십쇼 G램쥐 G램쥐 난 그래서 캠 끄고 아예 쥐만 쥐만 올려놨어 G 수령 동지 아우 귀 이거 한다고 할 때 맨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아우지 내 방송에서 혼자 리허설 해봤거든 응원 폭발적인데 하지 말래요 뭔데요? 그 이름이 이명박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뭐? 엠비 누가 왔습니까 지금 이름이 아 그 말인거 아시죠? 그 사람은 쥐가 아니잖아 근데 엠비 도네를 왔던 것 중에는 저번에 그게 제일 웃겼어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쥐쥐 개 어이없어가지고 GG GGG 어 GG 괜찮다 15GG 15GG 집 오지지. 오피지지. 오피지지. 아 뭐야. 저 보니까. 오타 조심하세요. 오피지지 줄여서 두 글자로 옵지 질러다가 저거 어? ㅇ이 앞에 붙고. 어허? 잠깐만. 오타 조심하십시오. 제가 봐버렸어요. 오피지지 마세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보고. 하하. 나 왜 못 봤냐. 이런 봤지. 아! 오케이. 오타 정하셨어요? 저거 어디 있어요? 시트. 시트. 저거 이 그. 핸드아웃 쪽에 올리시면은 마우스 가드 이모저모라한테 특에다 글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대체기를 잘해서 엣지. 잠깐만. 구글 시트 그거. 링크 자체를 그냥 바로 치면 줄게요. 가모님 이름 허벅지. 여기 들어가서. 굴구나 여기지. 사본 만들어서 바로 가자는데. 고맙습니다. 저 어디야. 에바지. 에바지. 오니 짱 했지. 눈 딱 따니. 희한 수. 드릴까. 마지막이. 동신 차이. 뭐라고? 물어보는다. 뭐라구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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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재밌어. 신천지 하면 좀 그렇겠지? 아 이제 저런거죠. 신천지는 여왕 앞에서 마우스 가드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사한 V자를 점지고 만듭니다. 이거는 내가 연기를 한번 삐끗해서 잘못하면 큰일날 것 같아. 모든 종교에게 공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돼. 신천지는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미쳤나 봐. 아니면 그냥 저거. 억지 이런거 해가지고 생때 쓰는 놈을 만든다던가. 이게 캐리더 컨셉트를 잘 짜는게 좋은게. 조금 내려보시겠어요? 보상 보여요? 보상이나 운명점수, 면모점수 이런게 있지. 보상 있죠 보상. 네 있어. 그리고 거기에 그... 저기 위에 쭉 올려보시면 습관있고 그 위로 보면은 목표랑 신념이 있을거에요. 왜? 뭐 잘못 받았나? 없냐? 왜? 맨 위에 올려놨어요. 바로 아래. 목표 신념. 아 보상. 바로 아래. 저게.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미션을 드렸을 때 시나리오에 있는 미션이 저거에요. 공물장수를 찾는거에요. 공물장수를 찾는다가 미션이면은 여러분의 클리어를 위한 미션이 그건데 목표랑 신념은 개인이에요. 캐리 컨셉트가 신념이 나는 돈이 좋다고 목표는 이번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은 만약에 공물장수를 못찾았어요. 공물장수 뒤졌다? 근데 내가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난 깬거에요. 아 동류이자 적이네 이게. 컨셉 따라 점수받는게 달라요. 그래서 팥지가 있어요. 팥지? 음. 팥. P.O.T.G가 있습니다. 아니요.. 단골уб哈아이utors이 날임도 억하겠습니다. itude 1,000원 инки科로 뛰어나는 것 같은데 2,000원이 죽은 9,000원 일상자 trois,000원이 넘치지 Renee, 있자마자 지 lineage 지척 Gross 췌르르르 이거 꼭 주위 들어가야해요? 오이치르 실제 이러 finan합니다. 이거 꼭 쥐 들어가야되요? 아니요? 아니요? 포토가오 모이치도 애가이템 더운 파츠는 덮쳐졌습니다 4성이어도 됨 리니지 리니지 김택쥐 아 괜찮다 괜찮은데? 어 그러면 신념과 목표가 뭐가 되는거지? 돈 돈 돈인가? 돈 습관 적금 적금 갈취 아니야? 에? 탁 갈취? 갈취인가? 지도장에는 뭐 이것도 다 적어야되요? 아 그거는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거에요 아 그거는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거에요 아직 이름을 못써야기 때문에 시작을 못한겁니다 네 리니지 라인은 몇으로 해야되지? 나이도 간단하게 라인이 있어요 정해지는게 아 아 지도장이냐구요 근데 스물세살 생백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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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름 말고 스탭 먼저 정할까요? 가성님 아직 못 당하셨으면? 네 그러면은 첫번째로 리니지 시작선이 어디다 아 고향은 제가 정해드릴거에요 이게 다 있어요 준비된게 아 라인만 정하면 돼요? 나이도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정도 베이스 깔려있고 거기서 고르시면 돼요 아 오케이 계급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랑발 말랑발이 이병이에요 갓 전입한 친구들이에요 응 그리고 정규대원 순찰대원 순찰대장 수호대장이 있어요 계급을 먼저 고르시면 돼요 말랑발 정규대원 순찰대원 순찰대장 수호대장 네 순찰대원 지코비 수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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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급이랑 나이가 어디에 중요하냐면은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탐험 대장이 되고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사위를 먼저 둔져요 아 장인주사구만 네 아 계급이 여기 있구나 밑에서 찾고 있었네 바로 지코비 바로 지코비 계급 어떻게 하실래요 계급이요 네 못 굴리겠으면 모르겠으면 주사위 굴려야지 뭐 부르셔도 되고 수호대장은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말랑발은 2등병 정규대원은 1병 순찰대원은 성병에서 병장 순찰대장은 이제 직업군인 수호대장은 별 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싼 뭐 보이냐고 마편 흠 마편 질러도 됩니다 질러도 돼요 흠 흠 흠 흠 흠 이병 해야하겠다 안되겠다 흠 흠 흠 오 말랑말 떡상했어 지금 요즘 시대 마편 진짜 치트키란 말이야 아 이게 근데 마우스 가드가 약간 중세 배경의 군대 느낌인데 한국에서 시나리오만 굴리면 꼭 한 K 군대가 돼가지고 그러네 어디 뺑기치다 걸리고 뭐 이러고 리니지 리니지 하면 뭐 해야 될까 왠지 직업군인이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순찰 대장 리니지는 성주 먹어야지 집행금 들고 통제하고 수호대장 수호대장은 이제 저거죠 수호대장을 가면은 동자가 있어요 말랑말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아 쥐팽검은 뭐야 쥐팽검 쥐팽검 수호대장 해야겠다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수호대장 어쨌든 개높은 사람 생겼네 개높은 사람 생겼네 못해도 사단장임 그래도 사단장 정도 돼야 어 저기 쥐팽검도 하나 사고 애들 대학도 못하고 다른 번도 어떻게 하실래요? 총도 먹었고 이미 나는 그냥 서른 살 순찰 대원할게요 순찰 대원 하성님은요? 하아 말랑발 따지고 보면 수호대장이면 저거잖아 사단장이면 마편도 면역이잖아 근데 수호대장에 꼭 하나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총졸자는 기본적으로 하나 아이씨 아깝다 그건 형이 해 형이 해 나 이거 하기 싫었어 싫으면 아니야 안 할거야 안 할거야 형이 해 형이 해 싫어 안해 난 공익이야 안 돼 나 이거 못살려 아니야 너가 해보자 내가 하긴 뭘 해 야 나도 사단장 안 해봤어 사단장 안 해봤으면 군대행 가봤자뇨 바로 이 씨발 저거 계급 얘기 나오니까 바로 마핀 얘기 한 사람이지 사단장은 대신 민원이라는 필살기야 이거 여기 공익 같은 건 없어요? 어 말랑발이 저거긴 해요 제일 경험 없는 어린 친구들이긴 해요 나 말랑발 할래 말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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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이는 14세에서 17세 사이입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이제 리니지 해가지고 이제 저거 기초교육도 안 받고 저기 그 뭐야 촌기 빨면서 저거 그 촌기 벌써 촌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경험이 없는 게 아닌데 쌀먹 영재네 아니 사단장은 경험이 없지 쌀먹 영재만이네 쌀먹 영재다 재민이 재민 재민이 재민 재민이 그래서 개이성은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사단장 하십시오 순찰대장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 순찰대장 하십시오 마편 존나 찔러드릴게요 원래 사실 중간이 제일 짜증났는데 하루에 10장씩 써야지 그러니까 말랑발 정규대원 순찰대원 순찰대장 수호대장이에요 수호대장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40세 이상입니다 수호대장은 안 해야겠다 수호대장은 안 해야겠다 베테랑이라서 베테랑이라서 놀랍게도 중세기 때문에 거의 유교드래곤들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 해보니까 유교드래곤들 단호 굴릴래요 그냥 개발 칠각 굴려서 1 2 3 4 5 6 7 8 90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되겠다 나누기 2 해가지고 맞아요 저번 TR 최고의 진급 누락상 시기 직전까지도 소매치기를 하는 상사 원래 어제 군대도 뺑뺑이 야 10 거리면 이제 바로 그냥 사단장님 오십니다 그 빰erman 흐르렁 그 옆에서 말랑발 저기 바구니에 마편 조금 쌓아놓은거 쫙쫙 부리고 바라라바라밤 별이 몇 개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얘기도 그래서 굴려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자 십각 굴려주세요 십각 4 4면은 정규 대원이네요 아이씨 뭐야 내가 대빵이야 아이씨야 잠깐만 이럴 거는 왜 굴렸어 야 니가 찌르면 바로 휴가 날아가 그러니까 지금 구르라니까 아니야 4하지 뭐 그럼 여긴 대장이 없네요 여러분 부대는 통솔자가 딱히 정해져있지 않아서 이제 병장이 통솔을 해야 됩니다 아 누가 통솔해요 병장이 통솔을 해야돼요 아 그럼 병장이 할 일이래 저거 해야겠다 이병우 니 분대장은 했다 분대장 그게 뭐에 왼손으로 격려하고 아이씨 양동근식 경매 이거 병장 완전 부럽다 말랑말부터 스테이터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능력! 의지에 2주세요 능력이 잠깐 어디있지? 의지에 2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6주세요 어린이가 건강해요 아래 기술 있을거에요 기술 기술 입력하셔야 돼요 능력 거기다가 길잡이 써주시겠어요? 길잡이 2등급이에요 2등급 정찰대 정찰대 2등급이에요 2등급 일꾼 2등급이에요 2등급 없습니다 끝이에요 시발 말랑말로는 배운게 없어요 별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잠깐만 안돼 자 선생님 잠깐만요 자 1명 갈게요 정규대원 키퍼님 네 신병에 에이스가 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왜 내 마턴이 이래? 마턴이 왜이래? 하하하하 인배영 리 니 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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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점 올라가긴 할거에요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정규대원 스텔 알려드릴게요 능력 능력 의지에 3 넣어주세요 의지에 3이요? 의지에 3 이거 등급을 네 등급을 3으로 먹으시면 돼요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거죠? 네 높을수록 좋습니다 나 이거 수정이 안돼? 그거 그 사본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사본으로 복사해서 사본? 아 사본 만들기 아 알겠습니다잉 가드시트에 가성 집에 돈이 많아 돈이 많은 이유가 아버지가 자수성가했어 근데 이혼했어 한부모 가정이야 왜냐 아버지가 맨날 린이지만 좋네 하는겨 의지가 3이요? 의지에 3 3 건강에 5 건강 5 나이 먹어서 낳겨놨어요 네 기술 전사 3 아 아 잠깐만요 능력이 어 아 능력에다가 입력해야돼요 전사 둘 적어서 전사 전사 3 아 이게 등급이 숫자가 높을수록 안좋은거에요? 좋은거에요 아 좋은거라고요? 세대 6까지 갑니다 얍 전사 3 네 흥정꾼 2 흥정꾼 2 흥정꾼 2 정찰대 2 정찰대 2 왜 정찰대가 어디있지? 불안하게 길잡이 3 길잡이 3 길잡이 3 저거잖아 저거잖아 짬찌잖아 뭐임마? 아니 짬찌지 뭐 형이나 나나 지금 군생활 까득히 남은거 다 흐이토이하구먼 아니씨 어디 신경놈이 이게 다 입력하셨나요? 저 길잡이 3까지 했어요 네 그 다음 모험가 2 모험가 2 형은 이름 뭐지? 나 아직 없어 이름도 없는 사람 지금 내 손 ep 자 이제 순찰대원 갈께요 순찰대원 의지 4 대장님이다 건강 4 오 맞지 이지사 건강 4 그 다음에 기술 요리2 요리2 어 전사3 전사? 죽어? 오케이 사냥꾼3 사장군 3 경찰대 2 치료사 2 길잡이 2 보험가 2 기상관측 2 기상입니다 기상관측? 만능이네 여기서 이제 위쪽 갈수록 굉장히 많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 부대는 순찰대원이 대장역할을 맡아야 돼요 경찰대원이 말년에 말년에 전쟁 나서 그렇게 됐고 이제 기술을 고를 건데 엥? 뭘 골라요? 기술을 고를 건데요 이제 고향이 나와요 고향 고향? 네 고향 고향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바크스톤 이름만 이름 듣고 이거 괜찮다 보인다 말해보세요 바크스톤 바크스톤 지도 봐봐 지도 보시면 나옴 바크스톤? 바크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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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디 배 이름 아냐? 바알이 있는 곳도 있네 바크스톤 코퍼우드 엘모스 아이비데일 록헤이븐 온나무 항구 쉐일버로우 크러스터 여기 할래 어 여긴 안돼요? 네 여기 이상입니다 메이플 하버는 안돼요? 메이플 하버는 항구관련이니까 메이플 하버로 가시면은 조선공이랑 기상관측 가드릴게요 온나무 항구랑 똑같이 가면 돼요 왠지 리니지한데 고향은 메이플 하버여야될거같애 그냥 메이플 하버로 찍으시고 아 잠깐만 그 딴 데 없나 좀 찾아볼게요 리니지스러운 곳 없나? 리니지스러운 곳 그 저번에 역가님 어 깜짝이야 네? 역가님 그 고향중에 그 기계 쪽이랑 관련되어 있는게 기계가 스프러스터 과학자 아 그건 나? 로지텍은 그쪽으로 로지텍 과학자 동물학지 탐구심이 스프러스터 아니면 마우스... 모따리 장사했다고 하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뭐 거시기 그 혹시 그 도시 중에 네 가장 뭐 번화한 뭐 그런건 없어요? 그게 로케이븐이에요 수도야 수도 수도 그럼 그리로 가야지 나는 아덴성 아덴성 기린 로케이븐이면은 기란성이었나? 기술의 방직공 잠시만요 어디 로케이븐 네 로케이븐 출시는 기술의 방직공 능력 말고 기술이죠? 능력 말고 기술이죠? 능력 능력에다 적으면 돼 능력이 두개야 근데 그 위에꺼는 고정돼있는거고 아래꺼는 추가되는거야 저게 기술이 맞는데 능력이 써진거 같아요 원래 기술이 맞아요 여기가 기술이지 위에가 능력 아래가 기술 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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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지 능력 위지 건강 쪽이 능력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기술 헷갈리니까 기술로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방직공 방직공 2 재봉술 네 방직공 2 그 다음에 병기공 2 병기공 이거 이제 뭐 트랙타나 저런거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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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무기 그 다음에 저기 특성이 있을거에요 밑에 응 특성의 인심좋음 임신이요 임신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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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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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성 1레벨 잠깐만요 확인해볼게요 제가 요새 좀 귀가 안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명예대원 명예 명예대원 네 명예대원 임신좋음 둘다 1레벨로 할게요 1,2,1,1 해주세요 나 저거 저건데 아닌데 저건데 나 그 관심명사인데 아 이거는 저기 그 로케이븐 출신한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스택같은거에요 아 아 근데 이러면 오히려 더 배신감 쩔겠다 응 명예대원 달고 나왔는데 로케이븐 출신인데 저 패급 명예대원 인심좋음 떼버리셔도 돼요 나한테 이러지마 그냥 떼버리셔도 돼요 지금 싫으면 떼도 돼 네 싫으면 떼도 돼요 아니요 그냥 달고 갈게요 오케이 그럼 나는 스프러스턱으로 할게 스프러스턱 스프러스턱이면은 과학자 2레벨 오케이 과학 자 2레벨 동물학 G 2레벨 동물학 동물학 G 2레벨 동물학 G 2레벨 동물학 그리고 특성의 탐구심 이성적 1레벨씩 탐구심 이성적 오케이 확인 진짜 폐급처럼 해봐야겠다 야 야 근데 잘 생각해 어 왜 이제 키퍼가 적이야 초락 G 근데 사성님 이제 어떡하실래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언제는 안그렇게 했나 생각해보니까 원래 적으로 저희들은 항상 키퍼를 적이라고 생각해 어 그치 그 역관님 이거 네 아까 뭐 온나무 항구라 그러지 않으신데 네 항구 있어요 네 아 아니면 그냥 이것도 주사위 돌릴까 주사위 굴리시면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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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처음 시작 마을은 8개 중에서 하는거에요? 8개 플러스 DLC로 2개인데 DLC 마을이 너무 멀어서 아 나 게임 끝날 때까지 못 가는거 아니야? DLC에서 나오면 야 이게 자기 마을로 들어가면은 가족을 만나거나 하는 이득이 있어요 아 시작이 거기서 하는게 아니구요? 네 아 내가 어디 출시이다 이거지? 저는 돌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극한의 랜덤메탈로 간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주사위 어디갔어? 그 그렇게 랜덤 굴려가지고 후의문은 없는거지 이제 야 야 너 야 너 주사위 굴려서 뗀거 아니잖아 어? 잘 못 들었습니다? 아이씨 올랜덤 하려면 이름 카이주 할래요? 카이주요? 카이주이? 카이주이 카이주이 가자 카이주이 온범의 미친자 카이주이 카이주이 괜찮다 카이주이 좋아 카이주이 불판 도개지 불판 도개지 불판 도개지 도개지 도박 묵지롱 도박 묵지롱 도박 묵지롱 도박 묵지롱 도박 묵지롱 돌리셨나요? 잠시만요 저 팔각 팔각이라고 팔각인가요? 제발 꿀 잘 돌아간다 한명은 이지발 팩급 게임페인은 돌린다 얍 오 로케이브님은 도박중독이 로케이브님은 로케이브님은 나성님이랑 같은 곳이에요 네 아 그래요? 동양사람 나도 팩급이야? 아니 아니 뭔 소리야 형 그거 진짜 큰일 날 말이야 그거 그거 진짜 국가차별 아니 지역차별적인 발언이야 그거 형장님 나의 입장으로 봤을때 둘 다 팩급이야 고 아이 그래 대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믿고 거르는 로케이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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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때? 개 돼지 어때? 개 돼지 둘 전놈들 안 된다 잠깐만 나 문 닫고 올게 내가 개 돼지라고 할게 부모님 성황 동택지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쥐역감정 쥐역 쥐역감정 쥐역감정 부모님 개 돼지 하라고? 아니 뭐 뭔 소리야 아니 그 부모님 내 이름을 개 돼지로 하고 아니 잠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하하 미치겠네 진짜 형 왜 그래 진짜 하하하하 형 내일부터 밥 받기 싫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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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고기반찬 나오는데 형은 이제 밥에 물 말아서 주 하하하 그냥 로케뽕이죠 이것이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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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부모님 문나송으로 한다 키프 뭘 소리야 이거 근데 그러면은 로케뽕 서울ими장장으로 가시는것 맞죠? 네 방지 꽁2레벨 additional 역류에 또 추가해요? 세 응 방지 꽁2레벨 변기 꽁2레벨 추가해주세요 out 발 잠깐만 기술이 기술이 어딨지 아 그게 능력이 되었을 거에요 아 그냥 뭐 걸렸던거 에 거기다 느껴 방직 공 2레벨 연기 공이 랩 아 나 또 이런게 붙네 다음에 특성의 임심 좋은 명예 대원을 1등급 해주세요 아 잠깐만 미안해요 실수했다 이거 기술이랑 특성 둘 중 하나 고르는 거다 아 인심 좋음이랑 명예 대원 중에 뭐 굴릴래요 저 굴릴래요 아 그래요 몇각에서 사각 굴려주세요 사각 사각 그럼 명예 대원입니다 아 그럼 나는 인심 좋음 인심 좋음 그건에 착하게 말하는 십세키네 착하게 말하는 십세키 사람을 착해 그리고 방직 공이랑 병기 공 중에 하나 떼주세요 하나 떼라고요? 나도 이거 두개 중에 하나 하나 나 이것도 굴릴래요 굴려보세요 참! 참 저기 방직 공을 떼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병기 공을 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타는 뭐 떼래? 나는 동.. 과학자 뗄게 과학자 뗄게 과학자 뗄게 과학자 뗄어 일단 그러면 이제 잠깐만 저 명예 대원 몇급이에요? 1 1 특수 1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말랑발이랑 정규 대원분들 네 네 네 이병 리 니 쥐 쥐 자 알려드릴게요 특성 분야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마우스가드에 들어온거에요 정규 대원과 말랑발 아직 젊기 때문에 재능을 두개 찍을게요 와우 내능?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과학자 재능 어딨어? 재능이 능력이에요 능력 추가하는거에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기술에 추가하는거 기술에 과학자 과학자 지금 제가 말하는거 중에 두개 고르시면 돼요 과학자 교관 기상관측가 길잡이 대장장이 동물학주 모략가 모험가 목수 당직공 벌레치기 경기공 사냥꾼 허기 석공 설득가 양봉업자 양조장이 옹기장이 요리사 웅변가 유리공 일꾼 전사 정찰대원 재분사 제빵사 보선공 지도제작자 채집가 치료사 투사 행정가 흥정꾼 이렇게 있는거 중에 보시면 돼요 두개 되게 많네 많아요 땡기는걸로 해도 돼 이 중에 없는걸 고르시면 2레벨 있는걸 고르시면 플러스 1레벨이에요 저 김나성님 뭐야 또 나가졌어? 아니 아 그러네 김나성이 누구에요? 벌써 시작한거야?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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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 쥐 쥐 쥐 쥐 쥐 아 이럴때만 확실해 저 메세지 좀 봐주실래요? 메세지 잠깐만요 아니아니 김나성만 아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개인 메세지로 복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쓰다가 놓쳤어 길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미술에 이제 없는거 하면 플러스 2 있는거 하면 플러스 1 네 등급은 6위 최대 13 4 5 5 6 6 11 12 13 14 18 18 18 19 20 이게 뭐지 이게? 감도 안오네 그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령 게임을 하다가 배를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나한테 조선공이 있어요 그럼 다이스를 굴려서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었고 배를 타고 지나갔다 이런 설정이 되는 건데 이 게임 스테이터스 중에 훈수가 있습니다 훈수 그래서 내가 방직공이 있고 누가 뭔가 만들고 있을 때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고 끼어들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다이스 플러스 1을 해줄 수 있어요 규칙 같은 거에 그런 게 있어요 기본 규칙에 판정에 다이스를 1 더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정찰대 일꾼 이거 길잡이 이렇게 있는 거네 지금 방직공이 있는 거고 저게 정말 이걸 여기서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가령 뭐 길을 찾다가 제가 뭐 약초같은 거 그걸 한 거지 그냥 아가리 터는 용도에요 그냥 아가리 터는 때 야 나 이거 있는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아 시발 그렇네 라고 그럼 싼데 그럼 오케이 그 그런 용도야 이게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좀 여러 개 해두는 게 좋겠네 나쁘지 않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나쁘지 않아 훈수 가능 근데 그러면은 나 우선 치료사 치료사 근데 이게 치료할 일이 막 그렇게 많을 거 같진 않아 2등급? 찍 하면 뒤질 거 같은데 내가 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까마귀한테 먹히고 이런 거 막 앵간함 잘 없고 아 저번 시나리오에서 고명이 피가 일 남긴 했는데 고명이 피가 딱히 일긴 했어 치료사랑 채집과 이렇게 두 개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인 장성님 뭐 하실래요? 저 이거 다이스 맨 밑에 줄에 직접 입력하는 거 있더라고요 아 네 이거 돌리면 안 될까요? 흘려보세요 34 34 34개니까 34 다이스 굴려보겠습니다 형 그냥 타이지 말고 그거에 확률 고지에 확률 고지 확률 고지 확률 고지 황 황 황 34요 아니 씨 말이 되냐? 그럼 흥정 흥정꾼 하나 올리시고요 하아 흥정꾼 2레벨 한 번 더 올리세요 잠깐만요 흥정꾼 진짜 카이지인데? 그러면 하나 올리면 3이에요? 흥정꾼 이미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아 그러면 3이에요 오우 좋아 하나 더 올리면 되죠 네 아 또 34 나왔어 흥정꾼 4레벨이다 아니 웃기네 이거 야부리만 잘 흥 흥 흥만 살았네 흥정꾼 사기꾼인데? 흥 흥 흥 아니 내가 패급이 아니었는데 흥 내가 패급이니까 조용히 할래 아니 둘 아니 그래도 패급 중에서도 급이 있거든요 아유 저기 거의 얘보단 제가 낫죠 그래서 말이라도 잘하는 거지 독타가 충찰 종교대원 충찰대원이니까 하나 고르면 돼 하나 고르는 거지 그냥 하나 하나 나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뭘 해야 되냐 흥 전사하세요 전사 그냥 뒤지셈 흥 기상관측 아니면 길잡이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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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아 전사 전사 흥? 아 아 뒤지라고 그냥 흥 흥? 내가 본 게 자살 자살 추천 흥? 이 파티 다 없으면 그냥 전사에서 자살 흥?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부모님의 직업을 정할 거예요 오케이 부모님의 직업에 맞춰서 스탯이 하나 올라갑니다 네 뭐 부모님의 직업 뭐 대장장이 목수 방직공 등등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써 있는 거 중에 모략가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아 아 까비 모략가만 빼고요? 그러니까 옹기장이 양조장이 양봉업자 조선공 이런 거 고르시면 돼요 지도 제작자 제빵사 재벌이 없어요? 네? 재벌 재벌 없어요 잠깐만 로지텍 G604랑 로지텍 G903은 무슨 일이야 이거게 변기공 있다 변기공 변기공 우리에게는 변기긴 해 그게 게이밍 웨폰이잖아 어 맞네 무역상 같은 거 안 되나? 조선공 있어 아 그건 조선공이잖아 잠깐만 뭐하니까 흥정꾼도 직업이에요? 아니요 아 까비 아 직업 아니에요? 흥정꾼나 직업이 있어요? 내 유일하게 잘하는 게 흥정하는 건데 까비 나는 그냥 부모님 과학자로 할게요 과학자? 어 과학자면 과학자 플러스 1 아예 억수로 플러스 2 과학자 아까 집어서 다시 해야겠군 과학자 2 과학자 2 확인 난 또 굴려야겠다 웅변가는 직업이 아니지 웅변가 직업 아니야? 저 시절이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대변인이란 말로 해놓고 웅변가 1 올리셔도 괜찮아요 저 그러면 네고시에이터 해주세요 흥정가 네고시에이터 흥정가 와 그렇게해서 흥정을 또 올리고 싶다 본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중성모력을 아니면 저거하세요 장사꾼 해가지고 흥정을 올렸대요 음 그럼 되겠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컨셉대로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굴릴 거예요 좀 굴려보세요 저 이거 그대로 굴려서 직업이 아닌 거면 다시 굴릴게요 직업이 아닌 거면 말을 맞추면 된다니까 아 그래요? 알았어 16값 굴려주시겠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아 16이요? 알겠습니다 네 16 핫! 16 나왔어 아니 뭐 고장 났냐 이거? 채집가 아니 뭐 뜬금없이 채집가라고요? clarity 쯔 아 이상하다 맥댐의 신인데? 김택주야 아저씨 말고 땅공루 아닐까 가정님 혹시 숫자 입력하는거에 왼쪽에 1을 놔두고 오른쪽에 숫자 입력하셨어요? 저 다시 굴릴게요 저죠? 어쩌지 이상하네요 1각을 34번 굴리면 당연히 34가 나오겠지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1각을 34번 굴리면 당연히 나오지 사기꾼이네 사기꾼 아니 저번에 내가 패크급이 아니었네 이름 능주다 능주 나 능주 능주로 바꿔야겠다 보고 보고 배운 거네 한 다음에 1이라고 하지 않았냐? 저 그러면은 저거 뭐야 사기꾼이 만들었네 카이지네 나 흥정꾼부터 다시 가야겠다 네 사진 굴려보세요 알려드릴게요 34 1이니까 12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경기공 일꾼 아니야? 병기공 병기공이요? 병기공 그럼 병기공 하나 올리고 이미 있어요? 네 3레벨 됐고 한번 더 올려주세요 27 순서를 형 가로로 세야돼 내가 끊어서 보냈거든 제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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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반태훈인데? 반태훈이네 뒤졌다 제빵사 2레벨 2옵? 네 2레벨 새로 들어갔잖아요 아 그러고 이제 16 굴리면 되죠 네 16이요 3 3 부모님 방지꽁이셨네요 방지꽁 없음 플러스 2 있잖아 플러스 1 아니야 없어 방지꽁 없어 지웠잖아 내 그거야? 뭐 가업을 잃기 싫어갖고 뛰쳐나갖고 집에 온 거야? 그 거죠? 나는 군말 없이 2였는데 그러면은 끝? 네 오케이 부모님 끝 다음 아 나 소름 돋았어 내 성격이 이래요 원래 나 아직 안했어 여러분들 OK분에 왔을 때 저 아직 저거 안했어 부모님 아 부모님 어 벌써부터 캐릭터 시트부터 아 이게 부모님이 이름 쓰는 게 아니고 직업을 쓰는 거예요? 직업이랑 이름 같이 서면 돼요 아 직업 뭘로 하지? 나 우리 부모님 과학자 다시 쓰여드릴게요 지금 아직 안 켜져가지고 가성 시트 지금 킬 수 있나 내가? 어 저 아 링크 드려야 된다 네 링크 주세요 잠시만요 줄 때 그 오른쪽에 공유 그거 링크가 있는 사용자에 모두 공개 눌러놓고 아 알겠습니다 응 자 이거를 아 나성도 혹시 그거 올려줄 수 있어요? 어느 거요? 시트를 제가 보면서 해야 해가지고 아 그 독탄이 아까 올려주신 데 그대로 올리면 되죠 아니요 아 나성은 그거 안 열려있어 가성도 아 맞다 맞다 그 링크 있는 사람 전부 볼 수 있게 그걸로 아 저 누르고 해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공주 위에 공유돼 있는 거 오잉? 아 오케이 굿 확인 굿 가성 확인 말해놓고 가겠다 잠깐만요 님들아 어? 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확인 저기요 리니지님 리병 위 정신 안 차려? 쥐 정신 안 차려? 예? 아니 아닙니다 네? 아니 아까 어? 저기 뭐야 리병 리 쥐 저거 뭐야 리병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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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왜 뭐보고 웃는거야 지금 아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정하셨어요? 저 아직 못 정했어요 적당 정했어? 나는 아까 이미 했잖아 과학자라고 나 성경 고르시면 될 것 같아 리니지도 그냥 과학자 하면 될 것 같아 과학이긴 해 아니요 역관님이 추천해주세요 추천이요? 리니지의 부모님 성함은 김택지와 확률고지입니다 김택지에 김택지에 어울리는 직업명 김택지 벌레치기 벌레치기 미친놈아 뭐랄까 벌레치기 하자 벌레치기 해요 진짜? 저 보명님 오면은 교체하면 안 돼요? 뭘 왜 괜찮아? 벌레치기? 아 너무 폐... 너무 폐... 아니면 저거 합시다 공무원 해가지고 행정만 넣으셔도 되고요 뭐야 공무원 있었어요? 넣으려면 넣을 수 있죠 아 그래요? 당연하죠 아니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었어? 왜? 주사위라 했잖아 주사위라 해가지고 베이스 깔려 있길라는 거죠? 그러네 사육사 어때? 사육사 사육사 하려면은 사육사면은 이제 양몽업자 벌레치기도 맞지 않나요? 네 벌레치기도 비슷해요 벌레치기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건 연관없고 그냥 벌레치기라는 직업이 좀 맘에 들어가지고 벌레치기는 뭔 직업이에요? 벌레치기는 이제 음식 조달하고 이런 것들 아... 비니까 우리 이런 직업이잖아 아... 양치기 뭐 그런 거잖아 응 사료, 사료 조달 자 그럼 이제 그거 할게요 지도장인 할게요 지도장인 직업은... 아니 기술 뭐 올려요? 벌레치기요 아 그냥 벌레치기 올리면 돼? 2등급? 네 2등급 밀럽 농장이요 지도장인 이거는 뭐냐면은 로케이븐에서 입대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알려주던 스승이에요 스승 네 그래서 리스트 불러드릴게요 배장장이 목수 당직공 벌레치기 병기공 허기 허공 양봉업자 양조장이 공기장이 요리사 유리공 일꾼 대분사 대빵사 지도제작자 태집가 치료사 공기장 제분사가 뭐예요? 바로 바가 가지고 가로 만든 사람 아 끝 끝 끝 끝 끝 끝 나는 저번에는 지작자로였었으니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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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ات 어 안 됐어 하앗 12 유리공입니다 지금 하나도 영관이 된것이야 유리공 지도자가 이름도 적어야 돼? 아ятся 안해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직업만 그것만 좋아도 되긴 해요, 사실. 나는 뭘로 할까? 내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보자. 로지특주의봉이 스프러스 탑에서 리니지니까, 너는. 로지특주의봉 재분사 어때요, 재분사? 뭔가 로봇 같으니까 이제. 재분사는 밀가루 빻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나 듣자마자 아니다, 아니에요. 대장장이 이런거 해야겠다. 난 문학의 대장장이. 오케이. 탐구심이 있고, 동물학. 부모님은 과학. 거의 마비노기인데, 지금? 방지권, 치료사, 응급처치 있고. 그래, 나 잡케됐어, 큰일 났어. 좋은거 아닐까, 오히려? 야, 잡케도 다 다 마스터를 해야 좋은거지. 난 이번에 그러면 지도장인 따로 할게요. 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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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없기. 있으면 1렙 없으면 2렙 있어서 3으로 올릴게요. 있으면 3렙 오우 아 이것도 영향 받는거에요? 네. 똑같이? 네. 이래서 시트가 중요해요. 시트 짜는게 거의 반이에요. 이 게임. 우리 곰 네. 이거 짜면서 캐릭터가 만들어져. 자동. 자동적으로. 지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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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탐은 얼마나 되요? 이젠 스승이네. 지팬검. 그 다음에 스승이네. 그럼 나 17살이라고 하면 되겠다. 지팬검. 나 오늘은 야식시키는게 친구가 있어가지고. 동생이랑.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스승이 무엇을 강조했는가 거든요? 음. 스승이 무엇을 강조했는가? 네. 보관. 기상관측가. 길잡이. 모험가. 사냥꾼. 전사. 정찰대원. 치료사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게 스승이랑 지도장인이랑 관계인거죠? 다른거요. 맞지. 그랬지. 나는 길잡이로 할게요. 길잡이가 있으면 1렙. 추가 없으면 2렙. 길잡이 4됐다. 나는 치료사. 치료사. 2렙으로 올릴게. 아 3렙. 너 채집가 올린거 같은데? 네. 다시 수정했어. 혹시 몰라서? 그냥 하나를 좀 집중 투자해놓자. 개이송은? 개이송은? 팔주엄. 개이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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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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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똑같이 골라요? 궁금하시면 8값 올려보세요. 8값. 궁금하건 못찾지. 3. 3이면 길잡이 올려주세요. 오. 어? 잠깐만. 길잡이 좋은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 아. 님 길잡이 위에 있어서 길잡이 하나 더 올려야 돼요. 지도장인 스승? 그냥 저거라고 생각하십쇼. 학교 학원이라고 생각하십쇼. 학교 학원이라고 생각하십쇼. 딱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공겨요. 오케이 굿. 특기. 말랑발을 제외하고 특기를 선택할게요. 역시 짬이 되니까. 특기. 특기. 아. 나는 없어? 네. 말랑발 제외하고. 저희. 그. 카이주 일병님. 왜? 왜? 이게 바로. 그 뭐지. 짬 때린 겁니다. 뭐? 카이주 일병님은 열심히 권레나 빠십쇼. 그럼이면 충성. 제사수. 음악중심 보러가겠습니다. 충성. 아직 군대 잘 돌아간다. 이병. 리. 리. 개. 근데 나 이거. 내가 당했던 거라서 더 열받아. 알려드릴게요. 교관. 기상관측가. 길잡이. 모험가. 사냥꾼. 전사. 정찰대원. 치료사. 그럼. 그런 미친 얘기가 있었어. 이중에 하나 고르고. 해당하는 거에다가. 그. 저기. 가령 뭐. 전사를 골랐어요. 그러면 전사에 밑줄 치고. 등급을 4로 올리면 돼요. 스키는 겹치면 안됩니다. 한 부대에서. 6. 기상관측은. 자. 니까. Sich가 어디있더라는게. ительно. 그래서 넌 뭐 할 거냐? 먼저 골라주세요 카이지? 내가 먼저 해? 아무나 먼저 하시면 될 듯? 카이지 형님 뒤지셨습니까? 잠깐만 너 이따가 보자 이병 미 니 제 저 굴리면 되죠? 네 팔각 굴려주세요 3! 3이면 길잡이에 밑줄 치고 1레더 올려주세요 밑줄 치고 1레 길잡이가 특기인거에요 그럼 나는 잠깐만 밑줄? 하이병님 밑줄이 뭔지 모르시는거 같은데 그 글씨 밑에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직선으로 찍 이으시면 됩니다 직선으로 찍 이으시면 됩니다 리 리 제 나 정찰 있었던가 이게? 정찰? 어 정찰대 있어 정찰대 있지? 난 정찰로 할게요 경찰에 밑줄 치고 1레벨 오케이 경찰 3 만들고 이 순간만큼 야 이거 공익임에 감사한다 난 실제로 이랬을 것 같아 밑줄 그거나 왜 나오냐 세분 꺼 켜놓고 테두리 아래에다 해버릴란다 테두리 아래에다 해버릴란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건 끝났습니다 개인의 기술에 대해서 잠깐 체크 한번 할게요 오케이 제가 시트 한번 볼게요 응 아 나 이건 다시 지워야겠다 말랑발은 진짜 스탯이 별로 없구나 진짜 없더라 하하하 이비영 리 리 쥐 쥐 말랑발 스탯이고 이게 가성님꺼고 옥타꺼는 화면에서 보이니까 이 정도로 체크하고 기술 쪽 특성 쪽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하하하 하하하 가성님 근데 왜 밑줄이 아니고 취소서를 그놨어요 하하하 저 밑줄이 안보여요 하하하 서식 나무일키지 서식 누르면 있잖아 컨트롤 유 컨트롤 유 하하하 아 진짜? 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거 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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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기 나는 저기 병장님이 시킨대로 한 것 뿐이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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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하하 하하하 저 병장님이 상병을 때 알려줬잖아요 하하하 아 기억 안 나시나 보구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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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캐릭터 신념 저번 거랑 같이 하면 우리 다 뒤시겠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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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처음에 남김 2 병 니 니 쥐 저는 2나와서 그때그때 쓸래요 뭐야 그럼 선택한 거잖아 아니 2니까 그때그때 쓰는 거 아니야? 뭔지 모르잖아 아니 2가 그거 아니야 그 필요할 때 쓰냐고 그때그때 쓴입니다 맞아요 2분의 1이니까 어디 지금 아껴둔다 하시는 분들은 본능을 플러스 1 해주세요 기본 본능은 3이에요 4가 되겠죠 원래 본능이 3이에요 기본이 3이고 플러스 1은 4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번째 골랐잖아요 두번째 고른 가성님은 대담함, 인심좋은, 성급함 중에 하나 고르세요 잠깐만 그거 어디다 써야되요 이거는 아래에 특성 아 아 잠깐 명예대원도 특성이죠 네 특성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 대담함 인심좋은, 성급함 어 깜짝이야 성급함 뭐 어디 어디 나도 써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두번째 고른 사람만 아이씨 리셋해버렸어요 아이씨 리셋해버렸어요 아이씨 리셋해버렸어요 아이씨 리셋해버렸어요 저 2 나왔어요 그러면 인심좋음이네요 네 혹은데? 아이씨 안좋은데 이거? 아이씨 안좋은데 이거? 이렇게 대담함 그럼 대담함 해도 됩니까? 네 대신에 본능을 하나 다시 깎아주세요 본능 깎았습니다 사람 두번째 어려움을 닥쳤을.. 이거 특성 1인가요? 네? 특성 1로 시작하나요? 네 특성 1 입니다 네 두번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네 굳건히 맞서 싸우겠습니까? 도망쳐서 숨겠습니까? 도망치겠습니다 잠깐 국건이? 가사 이건 굴리고 싶지 않은데 BTS 디오 국건이 걔 마스코트 떼지고 도망친다 본능일 올려주세요 만두인가 요리사 돼가지고 도망친다고 하고 본능일 올릴게 대신에 도망친다 골랐으면 전사 능력을 1끝아주세요 전사 없어요 없어요 안 깎여도 됩니다 개꿀 저 국건이 나왔어요 싸운다? 싸우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건드리면 돼요 당신 한 마리의 생쥐로서 올빼미, 족제비, 늑대를 두려워합니까? 올빼미, 족제비, 늑대를 두려워하나요? 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린이 G에서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면 본능 플러스 1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겁없음, 용감함, 어리석음 특성 중 하나를 골라서 1등급 넣으시면 돼요 어리석음 하고 싶지만 겁이 없어야 무식하고 겁이 없어야 대담한 거야 저 1나와서 두렵습니다 그러면 본능 플러스 1 해주시면 돼요 이제 지식인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지식은 일단 말랑발은 지식 리스트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고 말랑발 정규대원 하나 순찰대원은 두 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말랑발은 제가 선택실 두 개 드릴 건데 하나 고르시면 돼요 이 중에 네 마우스 가드의 규정 혹은 마우스 가드의 전설 저는 전설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가드의 전설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근데 일단 나는 주변인이 마우스 가드가 아니라 마우스 피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 물리고 싶을 것 같은데 알고 있구나 마우스 가드의 전설 그다음에 여기가 좀 어려운데 정규대원부터 시작할게요 응 정규대원은 그냥 존나 많은 지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네 가성님 백각 굴려보세요 흐야아 짱 3 3 3 3 크리 떴다 그럼 가시나무에 대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네? 지식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음 가시나무에 대한 지식 특성도 특성을 쓰면 돼요? 아니요 지식이 있어요 따로 형 아 있구나 형 예초병입니다 예초병 아 씨 제기랄 가시나무에 대한 지식 끝이죠? 네 끝이에요 아 씨 아 진짜 끝이야 순찰대원은 여러가지 지식 중에 고르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사슴에 대한 지식 견과류에 대한 지식 뭐 너구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만들어도 돼요 음 저 그러면 나는 이제 부모님이 응 과 지도장인이 치료사였잖아 응응 그래가지고 으으으으으으으아 그다음 스승은 또 길잡이 였네 그 다음 어떤거랄까 어 근데 형은 왜 본능이 없어? 본능은 최소 3 플러스 worthwhile 네 기본이 3이에요 아 형 그 특성적 본능말고 위에가서 능력에 능력으아 아? 능력에 본능 넣는 거야 저게 아니고 아 그래요 능력에 벗는 없는군 이런 되셨나요 4 나는 그러면 약초에 대한 지식 같은 거 있나요 음 약초 지식이 있어요 약초 지식 하나랑 약초 지식 아 저거 어때요 그 지식 백과 지식 백과 가시나무 어떠세요 가시나무 그걸 왜 내가 한쪽 하지 마십시오 그 그 가시나무 하시면 그게 될 것 같아 내가 훈수지 라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하시면 저걸 생각해 놓고 이건 길잡이였고 이거 과학자니까 길잡이 마십시오 추합니다 길쪽 지식이면은 샛길 지식이 있어 샛길 지식 지도 제작 이런 거는 아 그건 아예 다른 거지 어 지도 제작은 없고 어 샛길 샛길 그 다음에 특정 마을 따라 지식 그러면 샛길 지식 할게요 샛길 지식 CL 종합 지식 지식 자원 이제 저기 기술 들어가서 자원 음 말랑발 1 써주세요 자원 말랑발 1 능력에 있어요 자원 인맥 자원은 말랑발 1 정규대원 2 순찰대원 3입니다 개같은 계급사회 인맥 말랑발 인맥 1 정규대원 인맥 2 순찰대원 인맥 3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인맥도 없어요 이런 대우 받자고 입대한거 아닙니다 다 입력했나요? 너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특성 입력할건데 특성은 이제 뭐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면 돼요 나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는 특성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특성은 그냥 하나 더 추가하는거죠? 말 그대로 인심 좋음, 대담함, 겁없음 강인함, 겁쟁이, 격정, 고결함, 교활함, 금욕적, 꼬리가 긴 기질을 발휘하는 밤쥐, 밝은 귀를 가진 명예대원 이런거 봐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원하시는거 대충 말하시면은 제가 찍어드릴게요 워낙 많아서 일단 이 사람들 하는거 보고 보약같은거 원하시면 재빠름 있어요 보약? 재빠름 생각없는 그런거 없나? 어리석음 아까 있지 않았어? 어리석음 있어요 근데 별로 추가하고 싶진 않은데 그걸 그걸 왜 물어봤어? 그니까 재빠름 하자 이거 그 저거 조르조르 특전 재빠름 재빠름 아니 잠깐만요 50 꿀어주세요 50 50 참 일병님 손 많이 가시네 아 이게 27 27 제발 사려깊음 야 근심좋고 사려깊네 당신 당신 좆댓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 받아줘야돼 이제 진짜 홍신 맞아? 이상하다 아 그냥 이거 대화장 파티 한번 갈까? 우리 복잡 뭐할래? 나 그냥 저번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할까? 귀찮은 뭐 이런거 있냐? 게으름? 게으름 말고 병장이면 그래야돼 아니면 그 교활암 있어 교활암 그래 교활암 하나 하자 교활암 병장님 도끼 빠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교활암 그리고 이제 말랑말 전용특성 말랑말은 아직 부모의 밑을 떠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긴 꼬리 용감함 인심좋음 단호함 길치 호기심 키다리 키다리? 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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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발 키다리 풍명함 뾰족니 외형적이거나 조금 내면적인 부분들 좀 불러보시면 있나 체크해 드릴게요 단호함 재밌을 것 같은데 단호함이 있어요 거복고 대담한데 단호함이 있어요 없다고 해줘요 키판님 없다고 해줘 무슨 눈치 없는 그런건 없어요? 어... 눈치 없는 opposing은 없네요 아깝다 순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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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진한 넣으셔도 될거 같아요 호기심 쪽이 있겠네요 호기심 호기심을 넣을게요 호기심 호기심 1레벨 드디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근데 신념 목표 습관 정해야 되지 않아? 네 정해야죠 이제 신념 이 게임을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 것인가에 대한 점수예요 신념 위계질서 있는 선진병형 만들기 했는데 뺄까요? 존나 어질어질하네 신념 목표 습관은 일단 시나리오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습관은 정해놓으면 좋아요 습관은 어떤 식이냐면 위험이 다가오니까 느껴지면 칼을 뽑는다 이런 식의 습관을 만들어서 무조건 위험이 다가오면 전제되어야 된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저 그냥 그 약간 군대 내 부조리로 인해서 약간 PTSD 와서 관등성명 머신이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무서운 상황에서도 큰 소리로 이병 띠 니 쥐 이거 해야겠네 저 정했습니다 헛소리를 들으면 공중 제비를 한다 알겠습니다 아 나는 나는 그냥 저번이랑 똑같이 할게 이 부분은 귀찮다? 어 귀찮다 네 이걸로 귀찮으면 무시한다 어 귀찮아서 밑에 있는 놈들이 뭘 해도 그 무시하는 쪽으로 너무 치트키는 이유인데 좀 그러면 무시를 무시하는 건 없습니까? 슈퍼 무시권 더 귀찮게 한다 어 더 귀찮게 한다 관등성명으로 인해 더 귀찮게 만든다 상대를 목표 빨리 제대하고 빨리 끈 제대하고 싶다? 아 제대 안 하잖아 이건 무생활 스피드런 어 그렇지 무생활 스피드런 목표는 일단 진행하면서 어 응 습관을 아니 근데 잠깐만 내가 대빵이 돼버렸는데 누가 시키기 전에 절대 말을 안 꺼다는 게 이상하잖아 지금 대빵이 돼서 귀찮은 것도 답이 없어 사실 이거 이번 캐릭은 귀찮음 하면은 아마 진행을 못 할 수도 있어 와 적당히 귀찮음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진행되나 보자 이거 약간 그 아 그냥 웬만 그러면 습관이 웬만하면 다 쉽다 약간 그거죠 메인캠만 하고 서브캠 안 한다 그 소리 웬만하면 짬 때린다 어 웬만하면 짬 때린다 오케이 신념 일단 빼놓고 그러면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웬만하면 짬 때린다 메인캠만 하고 서브캠 안 한다고요? 아 비유가 그렇다는거지 비유가 그렇다는거지 어 잠깐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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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심 좋고 사력 깊잖아 그죠 형이? 그렇대 그랬나? 아니 아니 이 쥐 말이야 아니 카이 쥐 말이야 아 쥐 아 그거 근데 특성은 정말 다이스 굴릴 때 도움을 주는 용도고 신념이나 목표는 딱히 그거 안 따라가도 돼요 그거라서 성격은 또 따로 정해지는거야 응 하다가 아 못해먹겠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신념 그리고 언제나 신념이랑 특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했는데 내 신념이 원래는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로 했다 였는데 갑자기 딱 나가자마자 누가 하나 뱀한테 먹힌거야 그거 극꾸라지를 보고도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응 그렇게 되는겁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면 돼요 아니 갑자기 짬을 다 때리신다고 그래서 그 아 내가 그러면은 인심 좋고 사력 깊으면은 무조건 짬 때리는거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일이 있어도 공중제비는 한바퀴 돌고 난 다음에 하겠지 아 알겠습니다 안 바꿀래요 한번 정한거 바꾸지 말자 나는 내 컨셉이야 그럼 남의 신념을 깨는 신념 브레이커 신념 브레이커 어 괜찮네 흑없는 관등성명으로 신념을 깨고 쓴다 저 새끼한테 말걸기 싫어짐 뭐 이런거 일단 이름 걸렸죠 그럼 이제 털 색깔 고를게요 캐릭터 서색깔 이제 커마다 커버라는 색깔로 하시면 돼요 난 저번에 했던걸로 할게 회색에다가 망토포란 어? 회색에 뭐요? 망토포란색으로 아 망토도 있어요? 망토색깔 있어요 아 아 말랑발은 망토가 없어요 아 말랑발은 아직 정식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망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말랑발은 망토가 없습니다 이게 스포이상 망토가 없을까 이게 스포이상 응? 쥐 이름하고 안 어울리는거 같아 쥐 이름 바꿀까? 개지랄로 바꿀까? 아 아 아 아 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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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쥐랭노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어? 아니야 너 그거 해 나도 바꿀래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바꾸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바꾸자 이거 유튜브 못간다 이제 뭘로 바꾸려고 흐흫 아니야 흐흫 털 색깔 모르셨나요? 아 아 저 금색 갈색 금색 꼭 해라 흐흫 금색 꼭 해라 노란색 있어서 금색을 하면 돼요 아 노란색 금색 비슷하지 않나? 저 저기 병장님 털 색깔 뭐였죠? 저 회색입니다 노란색 저 회색에 파란색 하면 안 돼요? 회색에 파란은 왜? 왜 따라합니까? 털색 갈색도 있고요 붉은색도 있고요 아 검은색 흰색도 있어요 아 이거 빨리 골라야 돼 빨리 골라야 돼 빨리 골라야 돼 맛있고 봐줘야지 추천받습니다 흰색? 국방색 하세요 국방색 국방색 좋다 국방색 국방색 간다 검은색 암? 응? 응? 이쪽은 이쪽 국방색은 검은색인가 보다 제일 많은 건 갈색이라고 하더라고 설정상 아 그래요? 네 갈색이 제일 많대요 아 그러면 갈.. 갈색 할까 그냥? 갈색해 아 그래 너무 튀는 것도 안 좋아 갈색 하겠습니다 갈색 아 디지털이 어딨어요 디지털 안되죠 디지털 없어요 깜 디지털 진짜 어지러질하네 아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저 지도장인 이름 정했어요 아 예 저 펭 쥐펭검 스승님 이름도 있으면 좋아요 스승님 이름이요? 치료사니까 뭐라고 하지? 내 지도장인도 치료사인데 이름이 치료사라고요? 아 아닌구나 둘 다 치료사에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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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사에 이름 메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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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어왔는데 리니지는 스승님 이름 패키지 하면 되겠네 아 그러는데 어 패키지 패키지 나는 지도장인 치료사 슈바이지 슈바이지 패키지 금융치료사 해야겠다 금융치료사 스승길잡이는 뭐라 하지? 어 뭐야 독타님도 스승길잡이에요? 네 어 빨리 정해주세요 나도 정하게 쥐룸길 잘찾지 쥐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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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찾지 그럼 나도 쥐룸길 해야지 같은 스승 안에서 알았어? 네 대체 왜 내 사제가 왜 저딴 놈이여 왜 사제라고 생각하시죠? 친구의 이름 친구 그거 선생님 저거 뭐지? 길찾기 뭐라 그랬죠? 길잡이? 어 그 GPS GPS 개좋네 아 나 GPS 개좋다 딱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말했는데 위에 채팅창 보니까 5초 전에 올라와있어 GPS 역시 대단한 사람들 감사합니다 GPS 좋네 친구 이름 아 친구 있어요? 친구 친구는 어느 마을에 살거나 아니면 산적 같은데 이미 떠났던 그런 자기 친구고요 길을 가다 만날 수가 있고 만나면 도움을 주는 거죠 리니지 친구 이름 뭐라고 해야되냐 어디에 사는지까지 이름이랑 정해주면 돼요 내가 이름이랑 막막하네 아니면 고향에 살아도 되고 그냥 엔지 소프트? 태어 아 로지텍 걸할렌드 엔진 진짜로 그냥 동지는 G포스로 하지 뭐 G포스 G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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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포스 K분의 같이 상경 뭐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되나 직업까지 정해야 될까 친구를 갈색 아 맞다 5 어 그래서 뭐 하지 않을까 뭐라고 하지 안보지 힘들어서 반복해 좀 내릴께요 마일리지 좋은거 같다 마일리지 오빠가 시켜서 마일리지 와우 마일리지 렛마블 뭐야 렛마블 렛마블 괜찮은데 친구 렛마블 어디 사는 친구입니까 로케이븐 사나요 아니면 다른 동은 사나요 옆으로 가야겠지 아까 메이플 머시겨 가도 됨 고기는 렛마블이 아니잖아 렉슨이잖아 하하 맞네 나는 친구 쥐포스가 로케이븐에 같이 상경에 있는 친구로 할게요 월렛스 플러스 턱에 살다가 상경에서 진 혼자 로케이븐에 있네 렛마블이 더 좋은데 저기 어디지 메이플 하버 하면은 렛슨이 맞아 렛슨 출신으로 렛슨 적수에 렛슨 넣으셈 어? 적수에다 렛슨 넣으셈 그럴까? 어 레슨 3N 시너지 레슨 레슨 4N 시너지 여기가 네이플라버 넷마블은 어디 산다 그럴까 아 서울에서 태어난 놈이 서울 말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친구를 열일곱 살에 가지고 있을까 레슨은 왜 싫어해요 레슨이요? 레슨이요? 네 원래 사람은 자기가 닮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DNA에 잠식되어있는 저거였네 위치놈들인가? 그런가? 적수는 블리지드가 맞나? 블리지드 렛마블 어디서 한다고 그러지? 아 이거 어렵네 이런거 만드는게 재미 그렇긴 해 그래 레슨말고 블리지드로 가자 친구를 레슨으로 하고 렛마블은 아쉽지만 빼고 메이프라고 해 벅스의 블리지드에서 저기 바알이거든 바알 아 맞네 바알 아니면 뭐 제라툴 이래도 되겠네 제라툴 제라툴 캐릭터만 두면 제라툴은 그렇게 악역은 아니니까 블리지드라고 하자 블리지드 영각에 달했네 깜포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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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포지드는 좀 웃긴데 깜포지드 깜포지드 짐 짐 짐 짐 짐 짐 짐 짐 짐 тай 짐 부 짐 다 dragons 다 예 퍽 바 아재리건 미쳤나 자체 채팅자재님 제가 오늘의 드립 1등상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리건 야 진짜 창의력 대장들이다 미지셨다 저분 나는 오늘 1등상 렛마블 렛마블 채용되진 않았지만 렛마블 아 너무 진짜 뒤에서 벗어난 그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부순거 아니야 제리건도 그렇고 제리 인사해야 겠네 제리 인사해야 겠네 제리 인사해야 겠네 어디 뭐 제목하건도 아니냐 사람들 얘 재밌어 PRPG 문제는 그게 재밌다는거지 문제는 그게 재밌다는거지 아니 스페셜팩 충전 안되나 뭐 이씨 1년에 한번 살 수 있어 스페셜팩을 이게 게임이야 전망 게임 다 고르셨나요? 과성님 이름 골랐어요? 하... 누가 맥주 까셨나? 아니야 이거는 역가님이 시킨 족발에 탄산음료가 같이 온거야 네 6값 5 핫 핫 핫6를 줘요? 하... 1개 핫 핫 핫 핫 아 뭘로 하지? 아 나는 그냥 대충 할래요. 이거 빨리 넘어가야겠다. 어차피 난 재밌는게 생각해놨나. 멸망을 볼 사람 한 명. 뭐라고? 응? 아니야. 모르셨어요? 네. 모르셨나요? 찌 이렇지. 됐어요. 땄지, 이렇지. 땄지, 이렇지. 땄지, 이렇지. 친구 어디 살아요? 친구요? 네, 땄지. 쟤 몰라요. 도망다니고 있어. 아, 땄지니까. 연락, 연락 잘 안돼. 그럴만 돼. 아니면 페리카 벌고 있는 걸 수도. 망토 색깔 올렸어요? 망토 색깔? 아, 망토 색깔. 망토색... 그건 디지털 안되겠죠? 말랑반은 망토가 없습니다. 지발. 너 없어. 그거 말 안해줘요. 설렜잖아. 우리 리니지 어떡할거야. 와인. 우리 리니지 슬퍼졌어. 책임져.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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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암게 왜그래요? 암게 왜그래요? 에드리카로수도 있지. 핵급이다. 잘되려. 취마미라니까. 진홍 기부전~~ Elliot 하 Estran Mad needs to get mad 이역들은 마일로 만들어진다. king's graduation, 아... 망토색을 뭘로 하지i? 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작성 뭘로 하쥐이 하아 해 히 쥐 에 히 쥐 뭐라고 암스타 쥐 잠깐만 어 왜 아니요 잠깐만 에 어디서 짬쥐가 망토를 32 짬쥐 예 에 짬쥐 짬 으 으 무슨 사람이네요 이거 괜찮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런 말을 하지 으 갑자기 8 11 5 아 가끔 역할한 사람이 무서워 박사 박사명 나무 미키 나무 미키 아유 젤라 신호님 팔결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미키 나무 미키 나무 미키 나무 미키 나무 미키 나 왜 울어 왜 눈물이 나지 울지 않았어 단지 한국어를 이제 못할뿐이야 그 미키 뭐야 미친 누나 에 아니 미키우천 누가 쳐가지고 미키 비키우즈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러니까 블링 블링 이즈 민호 만능 열쇠 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만능 열쇠 키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났지? 몰라 블링 블링이 종현 종현이구나 만능 열쇠 키 땡큐 요 유노 유노 넌 너도 잘하고 그거 들으니까 생각났어 아 듣지 말 걸 그래서 망토생 말 거라고요 인생의 진리지 저 아 여과님 식사 중이시니까 네 신맛이 묻고 있어요 망토색도 정해져 있나요? 고를 수 있는게? 아니요 디지털로 해줘 아닙니다 저 아 잠깐 망토색은 똑같이 해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망토색 근데 캐릭터 만드는 거 이거 들어가보면 색깔이 정해져 있는게 있긴 해요 여기서 아 그래요? 애한테 이렇게 판초 오일이 피우고 싶어 하세요 좋아할 수도 있죠 녹색이 있긴 해요 녹색이 있어요? 네 갈색 할래요 사람 참 사람 참 사람 참 말 안됐네 사람 참 고쳐 자는거야 갈색 나는 폐급이 아니었던거 같은데 뭐라고? 어? 아냐? 드디어 캐릭터가 끝났습니다 요호 참네 참네 마참네 카이지 시트에 나이 써주세요 나이가 열일곱살 이 에요 나이 백각 올리겠습니다 87 17 아니 나이가 그 계급에 맞게 정해져 있다니까 아 그래요? 아 18세에서 25세 사이예요 18에서 25요? 네 18에서 형 방금 도장 꽝 지금 폐급 도장 꽝 형 스스로 인증해버림 지금 아니 왜 18에서 25 했는데 240이 나와? 18은 25 25번 올렸겠죠 18각을 25번 올렸죠 방금 아닌데?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겠지 그런가봐 역시 병장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병신대장 뭐? 저는 절대 저런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너 아니 거기 원래 그러지 않아? 저기 그 그 뭐 있지 않았어? 그 나 처음 들어 에잉? 병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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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일병 뭐 일하는 병신대 그거 하여간 뭐 있었어 되게 이상한 말이 있었어 친구들끼리 막 친구들끼리 막 저거 이제 막 군대 막 들어가서 휴가 나온 애들 막 얘기 들어보는 어? 저 굴려서 24 나왔습니다 네 24살입니다 네 24살입니다 네 자 한 명씩 개인적으로 제가 따 볼게요 네 리니지 먼저 진행해 볼게요 리니지는 리니지는 주택지와 학률 고지의 나이로 17세 어린 나이에 라우스 가드에 지원했습니다 계급은 말랑발로 멀리서도 보이는 노란 털색을 노란 털색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여기까지구요 이병 이병 리니 기 신념이랑 목표는 시나리오 진행하면서 변경 색감 되겠고 탁거가 다있네 로지텍 G102입니다 30세의 나이로 로지텍 G604와 G903의 아이입니다 고향은 스프러스터 출신이며 오랜 기간 마우스 가드에서 지내왔고 이번 탐험에 있어서 순찰대원이나 부대의 대장으로서 두 마리의 G를 통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주입니다 부모님은 무슨 부로 하지와? 땅파지로? 나이는 24살입니다 로케이븐 출신의 전사로 헛소리를 들으면 공중재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전사예요? 전원하겠다 아니 아니야 안 써도 돼요 아 예 응 이거 굴러 가나? 모르는데 나 잘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아 되겠죠 우리 병장님 있는데 막 뚜렷한 욕망을 가진 애가 없는데 지금? 아 아하하하하 근데 여기서 끝내도 재밌을 것 같긴 여기서 끝내란 거야 우리를 구원해준 사람은 없나 혹시? 그러면 갔다 박아보죠 시나리오 그냥 우선 그냥 박읍시다 그래도 최대한 이 캐릭터대로 연기는 할 건데 그래도 조금 아예 진행이 불가능하게 저희가 뭐 풀어나가지는 않겠죠 그렇게 엔가나만 터져요 10분 뒤 10분 뒤 12분 뒤 12분 뒤 13분 뒤 12분 뒤 12분 뒤 아 인간issa 병장님 병장님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본인을 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분대 이름 정합시다 분대 이름 정해야됩니다 분대 이름 분모전 딜 분대 이름 분모 전 딜 분모 딩 하... 뭘로 할까요? 변필 붓네 아 붓맞을 때 아까 그거 생각했어 뭐? 뭐였지? 아 뭐라 그랬지? 아까 뭐... 병장 병신이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지? 병신, 병신 대장 병신 병신 대장 나는 저거 정혜신병 거꾸로 해서 병신 예정 오압, 오압지졸 좋다 오압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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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게 하찮아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새끼들이 나왔지? 오압지졸 이게 너무 뭐지? 너무 뭐야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 아닐까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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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연스레... 뭐라고 해야 되지? 삶의 위지를 놓은 쥐들 같아 아 야망 이런 거 하나 늘 걸 그랬나? 아니 야망이 아니라 이게 본능인데 뭔가 본능이 결여돼 있어 지금 우리 exe 흑 흑 흑 어떻게 보면 진짜 군대 같기도 하 unter 내 경우랑 아라 누워서 침대에서 안 되기야 해 모르지 그거야 야 부대 이름 그린 캠프 하자 안 되겠다 난 군대 안 가봤어 다른 분들이 다 할거야 아 다행히 못한게 인간실격도 아니고 생지실격이야? 오합지졸로 가나요? 오합지졸 좋아보이네 오합지졸로? 알겠습니다 오합지졸인데 우리는 오합지졸의 뜻을 모르는거야 팀 오합지졸 아아 그러면은 누가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얘기해야겠네 항상 상대를 다섯탄만에 배워버리는 쥐들의 병사들 어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름 돋았어 갑자기 기분 너무 좋아짐 뿌듯해집 야 그거 쓰자 약간 근데 이제 세간의 인식은 로켓단 같은거지 야 이래도 안써? 오합지졸 이래도 안써? 오합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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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명 어디 적을때 없죠? 아 없어요 이게 부를 때는 이제 타이지랑 로지텍이랑 리니지라고 부를게요 확인 드디어 출발인가 하하하하 진짜 어지러시라네 하하하하 잠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